안녕하십니까 베개거지입니다 이번에 만들어 볼 코바늘 인형은 역시나 포켓몬 드시겠습니다 디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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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화하면 닥트리오 요 디그다가 3개 디그다는 아무래도 그 두더지를 모티브로 한 포켓몬 아닌가 싶습니다 그 뭐 땅을 윤택하게 하기도 하구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샘플로 만들어 온 디그다는 그 그 보드리실을 사용했구요 진한 갈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용했고 위판은 조금 진한 회색실 이거는 리리아주 사용했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얘를 사용했구요 그리고 코바늘은 3호 사용했습니다 그 메타모 이후로 디그다가 제일 좀 만들기 쉬운 편이 아닌가 그 코바늘로 그래서 이제 본체 부분 부터 그 본체 부분 이제 이번에 같이 떠 볼거는 본체 그 리리아 아니 리리아주란다 해피코튼 으로 떠 줍니다 그 미판도 해피코튼 조금 색실이 어두워 그 밝아졌죠 보여드리려고 밝아진 건 아니고 실이 이제 점점 떨어져 가면서 최대한 비슷한 색 실로 찾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본체 아이고 이건 유료놈 본체 3호 그 원형뜨기 일단 원형뜨기 8코 16코 24코 늘리거나 줄임없이 11단까지 24코 갑니다 그리고 눈은 그 검은색 실로 왔다갔다 두번 해줬구요 왔다갔다 두번 해줬고 하얀색 실 한가닥 뺀걸로 그 포인트 하얀색 하얀색 점점 찍어졌고 그리고 분홍색 실로 왔다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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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4번 해줬던 것 같구요 그 하얀색 실로 포인트 줬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가 본체는 만들어 놨고 미판 미판 아까 해피코튼 으로 일단 원형뜨기 8코 16코 24코 해가지고 미판을 만들어 왔는데 끝에 실을 안쪽으로 좀 집어넣어 주십니다 왜냐면 요리 판 이랑 그 그 본체랑 합체할 때 조금 이 실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빼 그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빼 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회색실을 다시 준비를 하시고 이제 본체 하고 위판 하고 합체를 할 겁니다 자 이거를 여기다가 넣고 24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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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빼주고 첫번째 코에 넣고 이제 이 실은 필요 없구요 그 우리 다그다 첫번째 시 코가 여긴가 첫번째 코에 넣고 아 회색 실로 넣고 이렇게 해서 빼줍니다 빼주지 말고 한 코를 떠요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두 두번째 코 넣고 두번째 코 넣고 그리고 짧은 뜨기 합니다 그리고 세번째 코 세 번째 코 맞춰 가지고 세번째 코 네번째 코 네번째 코 넣고 이런식으로 계속 마주치게 떠 줍니다 떠 오세요 자 점점 다 만나기 그 다 뜨기 전에 제가 처음에만 말씀드렸어요 소문 넣어야 되니까 4코 정도 남기고 만나기 전에 딱 4코 정도 남기고 아직 만나지 마요 다 다 합쳐 주지 말고 4코 정도 남겨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그다 본체 실 잘라 주시고 그리고 뭐 그 나머지 실드 안쪽으로 쑥 쑥 쑥 쑥 쑥 쑤 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그 솜 채워 줄 거에요 솜 좀 채워 줍시다 솜 솜은 항균 베개 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 솜이나 뭐 상관없게 깨끗한 솜이면 뭐 상관없겠지 솜이 겸자를 사용해야 되는데 저쪽 멀리 있으니까 영상을 찍는 관계로 가위로 그러니까 겸자 없어도 여러분 뭐 뭐 그 이 아니면 잇몸으로 하듯이 그 솔직히 막 다 필요하진 않아요 그냥 있는 걸로 쓰십시오 뭐 취미생활인데요 뭐 근데 내가 그 장비에 욕심이 많다 하면 뭐 장비 좀 사면 되지 뭐 능력이 되신다면 나는 그냥 그냥 그래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전 솜 좀 꽉꽉 채우는 편이어서 솜 좀 꽉꽉 채웠습니다 솜 이정도 요렇게 채워 주시고 다시 3호 가지고 와서 나머지 4코를 만나게 해 줍시다 하나 다그다 아 다그다 자꾸 디그다인데 저 자꾸 다그다그라고 했거든요 그 다그다 아 또 다그다래 디그다 귀여움에 비해 만드는 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한번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났어요 이것도 이쁘다 이것도 이쁘네요 이것도 귀엽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위 표현 해 줄 거거든요 바위 표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코에서 살짝 하나 둘 셋 세 코 떠주고 그리고 그 다음 코 다음 코에서 이 윗부분을 잡으세요 그 다 잡아도 상관없는데 윗부분을 잡으면 좀 더 자연스러운 바위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윗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 또 둘 세 개 떴었잖아요 두 코 뜨고 또 윗부분을 잡아서 빼주고 이거를 반복합니다 하나 둘 셋 해주고 윗부분 잡아서 빼주고 세 코 두 코 이렇게 잡고 윗부분을 잡는데 해서 윗부분 잡고 빼주고 아시겠죠 하나 하나 둘 세 코 두 코 세 코 두 코 세 코 두 코 세 코 두 코 떠 가지고 이제 거의 끝에 왔죠 그러면은 여기서 그 요색 보이는 거를 잠깐 없애주고 그리고 첫 코에 만나서 빼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바위가 내가 좀 더 높았으면 좋겠다 하면 그 코 수를 좀 뭐 내가 다 4 4단 뭐 해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럴 필요까지는 있을까요 우지 이렇게 가지고 뒤에다가 그 완성이 됐고 이제 나머지 힐 같은 거는 이제 돗바늘에 끼워 가지고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런 식으로 만나 가지고 이제 바위랑 조금 따로 노는 애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갖다가 몸통에다 살짝 붙여 주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딱히 그런 거 같진 않으니까 상관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몸통에 붙여 준다 싶은 정도로 정리를 한번 전원 해 볼게요 안 그래도 될 거 같긴 합니다만 안 그래도 될 거 같긴 합니다 몸통에 붙여 주는 느낌으로 음 안 그래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 이쪽으로 빠질게요 이렇게 해서 살짝 잡아당긴 다음에 커팅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디그다가 완성이 됐습니다 디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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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똑같은 코스로 했는데도 그 보드리실이 살짝 해피코튼 보다 얇은 경향이 있긴 있나봐요 그래 가지고 살짝 그 작게 나왔는데 뭐 해피코튼 보드리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같이 놔두면 귀여울 거 같아요 저는 보드리실 저는 보드리실로 만드시는 거 추천할게요 이게 훨씬 귀여운 듯 아무래도 동물 동물은 보드리실 이런 털 그 원래 근데 두더지가 맨들맨들 하긴 한데 뭐 아무튼 저는 이쪽이 더 귀엽긴 하네요 색깔도 여기가 조금 요거보다 조금 밝은 느낌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다그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번 다그다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다음 인형이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 주시는데 다음 예고편 먼저 해 드릴게요 다음 영상은 아마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집게사장 스펀지밥의 집게사장 되시겠습니다 심스님이 그 댓글로 남겨 주셔 가지고 지금 최대한 연구를 해 가지고 만들어 보고는 있는데요 세상에 캐릭터는 진짜 넘칠 차고 넘쳐요 어 와 저 이거 처음 알았거든요 집게사장 스펀지밥을 보질 않아 가지고 그 아무튼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그러면 여러분 들고다가 인사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